자 오공도사 아무데나 접봐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홍보 이게 이제 승단전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인데 약간 승단전보다 승단전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 프로기사들이 아유 또 귀엽게 볼터치를 하신 우리 선호구단과 김영환구단 그래서 선호공대 영환도사를 이름을 붙여서 오공도사입니다 오공도사 네 이름 재밌죠 네 선호구단과 김영환구단이 이제 접바둑 그 해결사로 등장을 하시고요 승단전은 프로기사가 그 랜덤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뭐 바통령님도 출전하신 적이 있지만 프로기사가 랜덤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김영환구단과 선호구단만이 대곡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양한 프로기사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김영환구단과 선호구단이 이 접바둑의 또 마술사들 아니십니까 예 정말 글쎄 한 20년 전이 얘기긴 한데 지금도 과연 그렇게 접바둑을 잘 접을 수 있을지 사실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20년 전에는 뭐 거의 예 신의 경지였죠 접바둑의 신이라고 불렀죠 이 두 분이 접바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래서 요 대곡을 하는데 제가 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분들이 도전을 하면 여기 이제 사이버 5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이렇게 기력이랑 여기 뭐 쓸 거 없네요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그리고 뭐 신청사연 뭐 요정도만 쓰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지금 신청사연 글 쭉 보이시죠 요렇게 되시면 제작진과 제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고요 어 3점부터 6점까지 예 3점부터 6점까지 전부 다 어 신청을 받고 이기면 뭐가 있냐 이기면 아 이기면 있죠 여러분 예 이기면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예 살려는 드릴게요 여러분 으 살려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예 어 이기시게 되면 일단 사연이 그 신청만 돼도 사이버로 3개월 유료 에 회원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공 오공과 도사에게 연승을 거두게 되면 아마단증 공식 아마단증을 드리고 거기다가 또 예 또 있습니다 여러분 30만원 상당의 30만원 상당의 이게 뭐더라 하여튼 그 남자한테 좋은거 있어요 예 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 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하면 이거 저기 사기죄로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판만 이기면 되는게 아니라요 선우욱 구단한테 이겼다 처음에 그러면 김요한 구단이 또 있습니다 연승을 하셔야 되요 2연승 2연승을 하시면 2연승을 하시면 예 이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판만 이기면 되는게 아니라 만약에 선우욱 구단한테 4점을 깔고 이겼다 예 그러면 김요한 구단한테 3점에 다시 도전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두 판을 다 이긴다 2연승을 한다 그러면 아마단증 30만원 또 3개월 유료 회원권 까지 예 두판을 두실 수가 있어요 프로들아 프로들과 선우 구단과 김요한 구단과 근데 만약에 첫판을 진다 첫판을 지면 없습니다 끝입니다 첫판을 지면 끝이에요 아 조금 너무 빡센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선우 구단과 김요한 구단도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날아다닐 때 막 군두운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군두운 타고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예 여러분 또 그 저기 도사복 입고 그 아마추어 분들 눈물나게 했던 그 시절이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지금 선우 구단은 60을 60이 넘었구요 김요한 구단도 5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예 저 이러다 혼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여러분 이제 그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그 겁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거 이거 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진행을 하고 어 그러면 류승희 캐스터랑 같이 하냐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아 이번에는 저 혼자 합니다 예 류승희 캐스터가 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 출연을 하지 않구요 아 농담이구요 너무 바쁜게 아니라 그냥 이 방송 컨셉이 예 기력측정 챌린지 승단전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아 그냥 제가 혼자 진행 겸 해설 제가 다 합니다 예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말 그대로 이거는 어 바둑의 올인 입니다 바둑 예 바둑의 올인 해서 어 도전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다른거 없습니다 예 승단전하고 약간 좀 달라요 약간 그 뭐 퀴즈가 좋다 뭐 퀴즈의 달인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그런 그 퀴즈 프로그램 왕중왕전 뭐 달인의 도전하고 이런거 예 이런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뭐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바둑 시작 끝 예 이거밖에 없어요 예 바둑 시작 끝 순전히 그냥 바둑만 예 바둑 승부로만 가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혼자 합니다 예 8월 4일 인가요 예 8월 4일부터 저기 방송이 되구요 저녁 10시에 수요일 저녁 10시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8월 달부터 방송이 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구요 예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공도사 아무데나 접바둑 많이 신청해주세요